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추위가 조금 풀린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파특보는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대구 영하 2.5도, 구미 영하 1.9도, 안동 영하 3도, 포항이 0.1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았습니다. 낮 출고 기온은 대구가 6도 등 3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지방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과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